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유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계셨고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여기 최윤석, 융자 전문인은 벌써 또 목소리가 좋다고 팬들이 또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미남인데다가 또 목소리까지 좋으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설명도 조근조근 잘 해주신다고 그런 또 연락도 많이 받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일하시다가 보시면 요즘 치윤석, 융자 전문인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집사기. 네, 집사기 굉장히 힘든 시기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여기 조제아 같은 경우도 진짜 그게 이제 실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매물이 모자라도 너무 많이 모자라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진짜 미친 집값. 그렇죠. 진짜 집값이 많이 상승도 했을 뿐더러 상황이 집사시기가 정말 힘드신 시기예요. 오늘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는데 집값 급등 이유 있죠, 이유가. 많죠. 네, 그래서 역대 유례 없는 이자율, 저금리. 저금리랑 유동성을 한 가지 이유로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만 해도 주택 거래가 작년 대비 5.6%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 정도 증가했을 거예요. 네, 실제로 여기 조제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 주택 가격이 12.9% 상승을 했다는데 저도 기사를 한 번 봤는데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실제 많이 오르고 조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코로나 전 대비 8.5%에서 약 10% 정도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저희가 2.7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다는 뉴스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2.7조 달러. 달러. 네, 원이 아니라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죠. 네, 그 영향으로 인해서 30년 고정금리가 2.67%로 2년 전보다 약 한 거의 절반 수준인 2년 전이라 하면 2018년도. 네, 그때만 해도 한 4.5% 정도 이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4.5% 중후반. 네, 이런 금리가 지금도 아직 2.5% 약간은 오르긴 했지만 지난주 저희가 3월 초 기준으로 한 2.875% 정도 지금 이 정도로 유지된 상태니까 30년 고정금리 기준으로 굉장히 아직 역대 최저금리죠. 그렇죠. 역대 최저금리이긴 한데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저금리가 한몫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재택근무라든지 홈스쿨링, 재택교육 등으로 인해서 주거 공간, 집에 대한 이제 조금 필요성이라든지 공간을 조금 늘리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셨어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쪽 같은 경우는 별채를 또 뒷마당에 지을 수 있게 또 허가를 해주고 그런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제아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으로 보시면 코로나 도심 엑소더스라고 도심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지방 중소도시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조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가 유입된 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오히려 렌트비가 더 프리렌트라는 것도 저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뉴욕 같은 주 같은 경우는 6개월 프리. 엄청 어떻게든 세입자를 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제아 같은 경우는 렌트에서 프리렌트라는 개념이 아예 없죠? 처음 들어보시죠? 요즘은 좀 생긴 것 같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3개월 공짜 주. 아파트 먼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도심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오히려 하락했는데 비해 조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입으로써 많이 이제 중소도시 인구 유입주가 된 주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인벤토리가 너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주택 공급 감소와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자면 2006년 부동산이 호황 당시, 호황기 당시에는 227만 가구가 공급이 된 반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120만 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절반 이상이네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연평균적으로 162만 가구가 공급이 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요즘 많이 집이 사기 힘드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집 사기 너무 힘드셔가지고 고생한, 그러니까 에이전트 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이 성사가 안 되시고 사시려는 분들은 많이 모이시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뭐 매물을 확보를 하기가 조금 힘드시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복수오퍼, 멀티프오퍼. 맞습니다. 네. 멀티프오퍼 혹은 이제 셀러가 한 번에 이렇게 오퍼가 받을 때 바로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셀러가 이제 오퍼를 홀드를 하고 있다가 경쟁을 붙이는 거죠. 하이스템 베스트오퍼라고 이제 일정 기간, 뭐 이틀이든 삼일이든 후에 데드라인을 줘가지고 그 데드라인까지 최고의 좋은 조건의 오퍼를 제시해달라 해가지고 하이스템 베스트오퍼 이렇게 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러 입장일 경우일 경우에는 어찌 됐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시는 분한테 혹은 높은 가격에 또 다른 조건이 있으신 분들한테 집을 팔고 싶어 하겠죠. 아 물론이죠. 이제 지금 뭐 셀러 마켓인 거죠. 확실하게 셀러 마켓인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셀러 마켓인데 지금 집을 내가 팔고 이사를 간 후에 뭐 렌트를 하든 나중에 집을 사는 게 좋은 건지 지금 가격이 이렇게 좋게 나올 때 집을 팔아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돼요. 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같은 뭐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경쟁이 세고 집 구입하는 시기가 조금 쉽지 않은 시기에는 어 잠시 렌트를 이렇게 좋은 시기에는 팔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안정적이지는 않죠. 네. 셀러 입장에서는 좋은 유리한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파셨다가 렌트를 하셨다가 이제 조금 시간을 두시고 차후에 집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요. 근데 그때 차후에는 이렇게 또 저금리 저희가 또 처음에 언급했던 저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없죠. 그쵸.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게 정상적인 저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밖에는 없어요. 맞아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그 종식을 선언하는 순간 그쵸. 많은 분들이 또 집을 사기를 원하고 팔기를 원하고 네. 경제가 또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자가 또 오를 이유밖에 안 남았다. 그쵸.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흐름을 보면은 이런 저금리 시대가 어느 정도는 시기적인 특수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이 금리로 유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쟁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재를 공급하는 또 서플라이어들도 안정이 되고 하며 그렇죠. 집들도 많이 생기고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아무래도 그런 시기를 이제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처음에 영상 처음에 시작할 적에 말씀드렸잖아요. 꿀팁을 드린다고. 전략. 전략.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윤석 융자 전문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무조건 높이는 것보다는 저희가 컨트랙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주택 계약서 안에는 조건부 계약이잖아요. 조건부 계약인데 이 노하우를 공개하셔도 되겠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 이렇게 BDS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꼭 저랑 같이 일을 안 하셔도 또 좋은 부동산 전문인들과 같이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또 좋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렇게 또 정보를 쉐어 함으로써 좋은 집 구입하셨다는 이렇게 뉴스를 또 소식을 들으면 저야 또 좋죠. 아유. 그래서 살짝 제가 이런 팁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가격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그 조건부 조항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조건부 조항 중에서 하나가 어프레이저 컨틴전스라고 있잖아요. 어프레이저 컨틴전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그 계약 금액 이상의 주택 감정 평가액이 받으셔야지 융자를 받으실 적에 이상이 없으시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경쟁이 세고 이렇게 복수 오퍼 상황에서는 사실 제 가격보다도 더 윗돈을 조금 더 얹어가지고 거래가 되는 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요새 이제 계약서를 받아보면 이 어프레이저 컨틴전스가 거의 대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고 계시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어프레이저 컨틴전스도 노 어프레이저 컨틴전스로 해가지고 셀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에 오른 대신 예를 들어서 셀러가 30만에 내놓은 집이 경쟁에 붙어와도 32만에 거래가 됐는데 그 32만에 감정이 안 나올 찬스가 있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이 감정 여부를 떠나서 계약을 이행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는 이 의사를 내비치면 굉장히 셀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오프라고 조금 더 어필이 되는 오프라고 확실히 되겠네요. 어프레이저 컨틴전스를 또 말씀을 하시니까 요새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모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프레이저 컨틴전스가 없다 하더라도 다운 페이가 좋으시고 점수가 좋으시고 조건이 좀 좋으신 분들 한해서 이 어프레이저 컨텐전시를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웨이버가 나오는 경우가 요즘에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어프레이저 웨이버. 네. 어프레이저 웨이버가 뜨는 순간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유리하게 좀 집을 구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금 언급하셨던 대로 이제 융자인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어프레이저 요즘 같은 경우는 다운 페이가 어느 정도 15% 이상 20% 이상 하실 경우에는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한 7,80% 정도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프레이저 웨이버가 뜨기 때문에 바이어분께서 어프레이저 감정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이렇게 그렇죠. 감정 비용 같은 경우는 450에서 650 정도의 사이에 들고 있는데 그 돈을 또 세이브 하실 수 있고 그렇죠. 또 감정이라는 그런 어떠한 내가 이 집을 사는데 감정가가 안 나오지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사전에 융자인과도 상담을 하셔가지고 오퍼럴 적에 노 오퍼럴 컨틴즈시 이 조항을 조정을 하시는 것도 어필이 하나 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조건부 계약 중에서 파이낸싱 컨틴즈시라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이제 융자를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계약이 이행된다는 조항 중에 하나인데 이 파이낸싱 컨틴즈시 같은 경우는 보통 융자 프로세싱을 고려를 해가지고 21일에서 한 약 25일 정도를 잡는 게 통상인데 그 정도가 대부분 날짜를 정했는데 요새는 좀 짧죠? 굉장히 짧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경쟁이 센 시기에 굳이 그렇게 짧게 하시... 뭐 이렇게 길게 하시면은 오히려 더 경쟁에서 어필을 못하니까 이것도 조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네. 보통 굉장히 짧으면은 뭐 한 10일에서 2주 정도 잡는 케이스도 많고요. 7일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5일이나 7일. 7일같이 이렇게 7일은 사실 무리수지만 이미 융자 서류가 다 썰밋이 돼 있고 그런 분들은 네. 어느 정도 패키지가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자인과 미리 상담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날짜인지 여부를 알아보셔가지고 이제 오퍼를 제출하실 적에 이런 날짜들 같은 것도 굉장히 최소화를 하시는 게 융자 그 셀러 쪽에서 오퍼를 제시할 적에 굉장히 어필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이제 융자 사전 승인을 위한 과정이 또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분을 만나시기 전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중에 또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목록들이 있어요. 저희 전 에피소드에서 또 그 목록을 한번 해봤죠. 그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그 목록을 잘 준비를 하시면 솔직히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를 잘 하셔서 내가 집 계약이 됐을 경우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만 잘 해놓으신다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날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셀러 쪽에 어필이 될 만한 날짜를 최소화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조정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외에 부수 조항이라고 스페셜 스토플레이션이라고 계약서에 보면은 퍼스널 프로프리 안에 보면은 냉장고를 놔달라 뒤에 뭐 아웃도어 퍼니처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경쟁이 센 시기에는 이런 부수 조항조차도 최소화하시는 게 하나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오늘 너무 많이 공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집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옵션머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옵션머니는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죠. 이게 생소할 수 있고 실제 부동산 전문인들도 많이 안 쓰시고 모르시고 이제 지나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계약서에 이 옵션머니도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약금 어니스머니를 저희가 주고받고 어니스머니가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그 계약금 외에 옵션머니라는 거는 정말 이 집이 내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옵션머니로 금액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소액이라도 500불, 300불 혹은 뭐 업두 1000불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옵션머니라는 거는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은 내가 이 집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을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뭐 인스펙션을 하는 동안에든 혹시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집에 상태가 너무 안 좋든 내가 깰 경우에 이 돈은 그냥 난 리펀더블로 셀러한테 집으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더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머니라는 거는 꼭 내신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이 집이 확실하고 이 집을 경쟁이 많은 상황에서 꼭 이 집을 성사를 시키고 싶다 하시면 그 옵션머니로 걸었던 금액이 나중에는 클로징이 이어지게 되면 옵션머니는 그대로 크레딧으로 받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어느 스테머니? 그쵸. 또 다른 계약금이지만 이 계약금은 이제 난 리펀더블로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 계약을 깨게 되면은 셀러 쪽에 집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스트롱한 꿀팁 중에 하나예요. 셀러 입장에서는 이런 조항들을 봤을 때 굳이 계약을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옵션머니가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되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같은 조건에 셀러 입장에서 A라는 오퍼, B라는 오퍼를 받았을 적에 이런 추가적인 어필을 많이 하신다 하면은 더 이제 마음이 더 가고 더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머니 조항 같은 것도 잘 사용하시면은 그 집을 사시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돈을 내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크레딧으로 받으시는 거니까 그렇죠. 사용이 가능한 돈이니. 네. 그건 단지 또 다른 계약금이지만 이 계약금만큼은 난 리펀더블이다. 내가 돌려받지 않겠다. 만약에 계약이 깨질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그만큼 확실한 매물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확보하고 싶은 상황이신 경우에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조절하시면은 조금 더 어필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 전략적인 뭐 꿀팁 이런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뭐 요즘같이 너무 힘든 시기에 다들 조금 힘내시고 어 조만간 좀 안정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동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뭐 자녀들도 백 투 스쿨 하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금리도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또 상황 또 어 도움이 되시는 영상을 한번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균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